제작진 케미 테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짠 거 나트륨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깨깡패 남자는 어깨죠 투명인간 저도 남자인가봐요 소고기 회식 12시간 숙면은 제가 성장기였으면 가능했을 텐데 이제는 안 됩니다. 콩나물국 콩나물 좋아해요. 추농분홍 이름이 비슷해서 분홍이라는 별명 많이 들었죠. 막내부심 막내는 영원한 거니까요. 절세미녀 다시 태어났는데 굳이 다시 나로 태어날 수...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케미는 통했나요? 여러분과 저의 케미는 몇 점? B.A.P.MATRICS Young Wild & Free 많이 사랑해주세요.